안녕하세요. 오늘도 원소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Today's Monday를 쓰셨던 에릭 칼이라는 작가분의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Today's Monday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이 책도 많이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고요. 제목은 From Head to Toe입니다. Head to Toe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뜻이고요. 여기 제가 출판사는 보여지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Fell Mel Books입니다. 네, Hardcover이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 am a penguin and I turn my head. Can you do it? I can do it. I am a giraffe and I bend my neck. Can you do it? I can do it. I am a buffalo and I raise my shoulders. Can you do it? I can do it. I am a monkey and I wave my arms. Can you do it? I can do it. I am a seal and I clap my hands. Can you do it? I can do it. I am a gorilla and I bend my chest. Can you do it? I am a gorilla and I thump my chest. Can you do it? Can you do it? I can do it. Can you do it? I can do it. I am a crocodile and I wriggle my hips. Can you do it? I can do it. Can you do it? I can do it. Can you do it? I am a elephant and I stomp my foot. Can you do it? I can do it. Can you do it? Can you do it? Can you do it? Can you do it? I can do it. 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고 단순한 내용이지만 저번에도 제가 좀 설명드렸듯이 이 Eric Carl이라는 작가분은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림이 크고 그렇지만 많은 의미가 그림 하나하나에 그리고 짧은 문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색깔 그리고 약간 그렇게 섬세하진 않지만 눈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손가락 하나하나라든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 am a penguin. I turn my head 해서 이 신체 구조가 어떻게 동물들이 돌아가고 활용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 동물한테 이제 빗대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저렇게 할 수 있니 하면 아이들의 약간 도전의식도 생기면서 네,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이 좀 경쟁심이 있어서 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여자애들도 뭐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과 어린이, 네, 그리고 신체활동이 포함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turn my head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end my neck. 말 그대로 내 목을 구부리다. 그랬더니 나도 할 수 있어. 내 목을 구부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raise my shoulder. 어깨를 올릴 수 있어. 그죠? 그 미국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 제스처라고 하는데 어, 잘 모르겠어 할 때 고개를 으쓱하면서 I don't know.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여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나는 monkey야. monkey인데 나는 wave my arm. 손을? 예, 팔을 흔들 수 있어. 그랬더니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seal. 나는 물개고 나는 박수를 칠 수 있어. 네, 우리 흔히 요즘 네, 물개 박수라고 하죠? 그랬더니 네,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rilla. 나는 gorilla야. 나는 gorilla야. 나는 가슴을 칠 수 있어. 네, thump my chest. 그죠? 쿵쿵 두드리다. 그랬더니 네,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I'm a cat. I arch. 여기서 arch라는 거 이 arch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랗게. 네, 어, 허리를 구부릴 수 있어. 그랬더니 나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crocodile. 나는 악어야. 악어인데 나는 wriggle my hips. 이 wriggle 이라는 표현이 뭐 흔들흔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춤추듯이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mel. 낙타인데 낙타는 나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어. 무릎을 굽힐 수 있어. 그랬더니 나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donkey. 자, 어, donkey가 어, 나는 뒷다리로 발로 찰 수 있어. 그죠? 뒷다리로 찰 수 있어. 그랬더니 나도 할 수 있어. 네, I'm an elephant stomp. stomp는 말 그대로 쿵쿵쿵. 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step이랑 좀 다르고요. stomp라는 거는 이렇게 구르는 소리를 막 내면서 쿵쿵쿵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을 stomp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야. 그리고 나는 발가락을 요리조리 움직일 수 있어. wriggle. 그랬더니 앵무새가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네, 그 Today's Monday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노래, 노래도 있고 첸트도 있고 작가가 읽어주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Regal, Wiggle, Arch, Bend, Wave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체의 일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유익하고 배울 점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